안녕하세요. 만빕입니다. 오늘은 요청 게임, 전설의 피자 스캐너 키우기 라는 게임을 녹화를 하다가 다운이 돼가지고 다시 녹화를 시작했는데 이게 지금 딱 벌써 느낌 오셨죠? 표정 키우기 짝퉁입니다. 합쳐가지고 계속 키우는 그런 게임이에요. 자동 합치기 뭐 이런거 하려면 이런거 얻어야 여기 팩토리 가면 합치는거 자동 합치기 있고요. 요거 쫙 레벨 업그레이드 해주고 요 배틀 튜닝 해가지고 이거 공격력 쫙 업그레이드 해주고 스피너 강화해가지고 업그레이드한 스피너 요거 아무나씩 업그레이드 해주고 아시죠? 그거야. 그겁니다. 딴거 없어요. 그리고 요 도감 보시면은 이게 내 스피너고 경쟁자는 이 적, 몬스터 도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완전 똑같습니다. 완전 짝퉁. 지대 짝퉁. 가격 책정도 뭐 88,000원 막 이렇게 깔끔하게 99,000원 뭐 이딴, 이딴 식으로 아이고, 이딴 식으로 설정이 돼 있고요. 어... 그래서 여기서 보상을 받는거죠? 그래서 요 보상 받은 걸로 모아가지고 팩토리 업그레이드 해주고 보물도 있어요. 200개. 가격도 똑같네. 그리고 아무리 봐도 그대로 100개 온 것 같습니다. 그냥. 네.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아주 그냥 간단하게 소개만 하고 끝날게요. 왜냐면 너무 어이가 없기 때문에. 음... 스피넝. 강아지랑 싸우는 거겠죠? 이러면 뭐 이렇게 클릭해도 되고 이렇게 드래그해도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가서 그냥 부딪히면 되는 것 같아요. 뭔가... 팥블레이드?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냥 서로 스피너끼리 부딪히는 그런 배틀 느낌으로. 표창을 던지는 거랑은 조금 다른 느낌이긴 한데 결국은 똑같죠. 클릭하면 날라가서 알아서 부딪히는 거니까. 그래서 요렇게 쟤를 때려잡아주고 그럼 돈이 생기고 되게 센 스피너가 나왔네요. 우리 스피너도 강화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달을 다음 캐릭터. 어... 9마리. 10마리를 물리지. 10스테이지에 하나씩. 뭐 스테이지 진행하는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스피너 대결하면서 진행하는 그런 컨셉인데 하여튼 기본적으로 표창 키우기 짝퉁이라는 거. 그런 표창 키우기를 처음 해서 그런지 다 표창 키우기 짝퉁 같아요. 근데 인터페이스나 이 레벨 올리는 지스템이나 이런 게 너무 똑같아서 이건 짝퉁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따른 방식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꼭 개별적으로 올릴 때마다 꼭 1%씩 확률이 떨어질 필요 없잖아. 그걸 너무 똑같이 만들어 놨으니까 그거는 뭐 그냥 짝퉁이라고 부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짝퉁인데 뭐 짝퉁이지. 자 여기 정렬. 정렬할 수 있고요. 별 거 없습니다. 섹토리에서 스피너 보호 개수나 확장 내릴까요? 귀찮은데. 코인이 부족하네. 스피너 강화하는 게 좋겠죠. 이게 보통 쎄잖아. 뭐 이렇게. 처음 하는 게임이잖은 한 100번은 해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게임이에요. 그래픽이 특별히 좋은 것도 아니고 뭔가 끌리는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냥. 그냥 그겁니다. 다행히 이거는 버그는 좀 덜한 것 같은데 그나마 할 게 많고. 많이 돌리기도 있고. 많이 합성하기도 있고. 배틀도 있고. 스테이지. 이게 스테이지죠. 배틀이라는 게. 이거는 그냥 돌려. 그냥 돌려가지고. 점수 없는 게임인데. 뭐 그냥 돌리면. 돌리면 되죠. 돌리지를 못하니. 돌리지를 못하네요. 음. 이게 아니었나. 다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것도 아닌데. 왜 이러지. 이거구나. 잘 돌리려고 매크로를 만들어놨거든요. 잘 못 돌리네. 엄청 빨리 돌려볼까요? 음. 3배속으로 돌려보자. 돈을 지금 24원 벌었잖아요. 이렇게 해보자는 거죠. 빨리 돌릴 것 같은데요. 시작. 아싸 미친듯이 돌린다. 역시. 매크로가 최고요. 손으로 돌리기 귀찮잖아요. 귀찮아요. 이렇게 하면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가진 스피너 중에 가장 빠른 스피너를 돌리는 그런 개념인 듯 하고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돈 벌 수 있고. 음. 그 외엔 합치는 거죠. 뭐가 있어. 저기 가서 한번 돈 벌고. 스테이지 가서 한번 밀고. 여기 와서 한번 합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키워가지고. 뭐. 쭉쭉 진행하면은 어떤 스피너가 있나 보고. 뭐 그거에 영원 반복이죠. 보상 받아가지고 더 강하게 키우고. 근데 보상을 되게 조금 주네요 여기는. 음. 스피너 합성 많이 하면 많이 주겠죠. 하여튼 약간 살짝 노답이네요. 이거 똑같은가요 그거랑. 어. 완벽한 짝퉁 게임. 왜냐하면 왜 짝퉁이라고 자꾸 부르냐면요 제가. 스피너 강화하는 시스템이랑 1%씩 떨어지는 이 시스템이랑. 그리고 팩토리에 있는. 개수 증가 뭐 시간 감소. 자동 합성. 자동 제작. 보석 발굴도 이거 300초에 하나씩. 그것도 또 300초에 하필이면. 한번 클릭하면 나오는 거겠죠. 2단계 점프. 뭐 완전히 똑같아요. 점프 플러스. 여기. 이거. 가격도 50개 1000개. 가격. 가격마저 똑같이 만들어놨어요. 이게 추가. 추가. 추가 합성이죠. 추가 보유 개수 뭐 추가. 근데. 좀 심합니다. 뭐 배경음악도 없고 뭐 그냥. 없어 없어. 베끼려면은 뭔가 좀. 자기심만에 뭔가를 추가하면서. 이렇게 베끼어야지. 제가 전국 좀비 자랑은 좋아하잖아요. 똑같은 합치기 게임이지만. 합치기 게임 하나의 장르를 인정할 때. 자기심만에 뭔가 있어야지 최소한. 이거는 뭐 아닌 것 같습니다. 영 아닌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배틀 한 번 돌리고. 그냥 마무리할게요. 좀. 좀 심하네. 우리 이러지 말자. 자. 우리나라 인디게임은 망했습니다. 게임이 망했다. 자. 자. 이렇게 되니까. 요청 게임을 이렇게 짧게 짧게밖에 못해드리게 되는 거죠. 게임은 뭐. 인디게임이라고 불릴 가치가 없어. 그거는 모방게임. 짝퉁게임.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죠. 인디게임은 자신만의 아이디어로 승부하고. 뭐 이런 게 인디게임인데. 어떻게 뭐. 남의 게임 벗겨서 꿀이나 빨아보자. 이러고 만든 게임을 어떻게 인디게임이라고. 좋은 평가를 내려줄 수가 있겠어요. 이 게임은 다행히 버그는 없는 것 같은데. 요 캐릭터. 거기서 되게 많이 본 그림체인데. 심슨 그림 그린 사람이. 그림의 그림체랑 되게 비슷하네요. 설마 가져다 쓰진 않았겠지. 하여튼 요렇게 해서 23스테이지까지 왔고. 이 게임의 컨텐츠라면 스피너 보기. 경쟁자 보기. 배틀에서 스테이지별로 캐릭터 보기. 뭐 이 정도쯤 되겠네요. 스피너 돌리고 스피너 합치고 이러면서 벌고. 결국 똑같은 건데. 그래서 그 보석 많이 벌어가지고 이쪽에. 재종 제작도 하고 여기 튜닝도 하고. 튜닝이라는 게 별거 없죠. 공격력 증가, 치명타의 확률 증가. 그렇게. 하는 게임입니다. 완벽한 짝퉁 게임이라서. 더 이상 설명해드릴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이걸 맨 처음에 접하신 분들은. 재미있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요걸 하느니. 원, 원. 원본 게임. 표시한 키우기를 하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자. 이쯤 마무리하겠습니다. 재밌게 오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다른 게임으로 돌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